청도 어땠어요? 자유부인 이거는 저의 선물이에요? 아니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알을 하나씩 깨서 아 신기하다 중국 정구에서 진주를 직접 관리하는 곳이에요 요게 아침 아 요게 아침 요게 저 아녀 설명해주시는 분이 아저씨였는데 진짜 얼굴 배고깝더라구 내가 아침 이거 울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독자 두 분 두 분한테 해서 저희가 제가 꺼냈습니다 하영몬님의 첫 자본오리 여인천하계의 큰손 자 화장품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건데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 먼저 저의 여인천하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세번째는 댓글을 그냥 아무 말이나 달아주세요 됩니다 됩니다. 저희가 두 분 뽑아서 하나는 아침, 하나는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싸, 이건 내꺼. 아주 돌아와요. 잘 쓰십시오. 빨리 참여해주세요. 와, 보이시나요? 아라리 진주가 들어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